안녕하세요 네데이션 아티스트 입니다 자 오늘은 초시 조형과 중재적 시술에 대한 핵심 정리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유곡 찰령술 입니다 클레베지 또는 밸리법 이라고 하는데 이 양측 유방의 내측을 모두 표현한거죠 예 내측을 보면 내측을 이 내측을 모두 표현하기 때문에 이 유방 내측에 어떤 병소가 존재할 경우에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cc하고 mlo 촬영에서 이 mlo 촬영 사방향 촬영술에서 병소가 보일 때 이 유곡 자영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hook needle localization 인데 문제집을 보면 순서가 여러가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hook needle 이란 것은 이런 형태가 생겨두는거죠 그래서 여기 보입니다 영상에 그래서 어떤 병소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확인해서 거기에 hook needle 그 위치에 삽입시키게 되죠 그래서 허브라는 것으로 압박을 해서 그대로 수술 방으로 가는거죠 예 수술 방으로 와서 수술을 하게 전단계 방법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 위치 잡을 수 있는 예 눈금자가 보입니다 다음 갈락토그라피 또는 덕토그라피 라는 젖쌤 촬영술입니다 이 가이드 needle 같은 것을 삽입해서 이 조형제를 주입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영상이 관찰되는데 이 조형제를 나중에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수용성 조형제를 사용해서 이 조형제가 나중에 흡수 또는 배출되게끔 수용성 조형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형제가 주입되기 때문에 반드시 촬영할 때는 압박 촬영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다음은 침샘 조형술인데 샬로그라피 입니다 침샘은 기미쌤과 턱밑쌤 그리고 현미쌤 이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샘과 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미쌤은 스텐쌤 시간 그 다음에 턱밑쌤은 왈톤 시간 현미쌤은 리비누스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왈톤 시간 이겠죠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이고 국가 혹시 마찬가지 자주 나오는 부위 입니다 그래서 이 턱밑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침샘 조형술은 이 침샘의 결손이나 어떤 확장 또는 협착 등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종양 또 그 안에 어떤 스톤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흔히 뭐 벌고리라고도 하는데 이 벌고리라고 이 내용 좀 다른 거죠 이게 부어오르기 때문에 이제 벌고리라 가지고 어르신들은 그래서 이렇게 왈톤 시간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는 약간 신 음료를 먹여서 이 배추를 돕기도 하지만 일단은 침샘 조형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왈톤 시간이다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정량 조형술 입니다 남성은 쉽게 알 수 있는데 여성도 보면 이 스펙클럼 즉 어리 지둥이가 보이죠 오리 지둥이 그래서 월경 시작 후에 10일 이내 검사하는 겁니다 월경 시작 후에 10일 이내 검사하는 것은 이 배란일을 피하기 위해서죠 10대 1룰이라고 하죠 히스테로 살펜고그래피 다음은 비누이기계 검사 쪽 인데요 먼저 IVP 가 있습니다 자 IVP 같은 경우는 이 비누이기통이나 아니면 다른 중재적 시술이나 아니면 조형 검사 전에는 반드시 스카웃 촬영 하죠 이렇게 스카웃 촬영 스카웃 촬영하는 이유는 어떤 병소에 위치 확인 한다든지 아니면 전처치 유무를 확인 한다든지 아니면 촬영 조건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카웃 촬영을 하게 됩니다 IVP는 순행성이죠 정맥성 조형술이기 때문에 조형제를 이 정맥에 주입해서 신장 즉 콩팥을 거쳐서 방광까지 내려오는 시간별 체크입니다 또는 이것은 네프로시스토그래피라는데 밑에 압박을 하게 되겠죠 압박을 해서 한 5분 또는 10분 후에 이 콩팥에 조형제가 직접 되면 촬영을 한 후 압박대를 풀면 이걸 흘러내리고 있죠 15분 한 20분 그 뒤에 흘러내리는 것을 영상을 볼 수 있고요 시간별로 체크하면서 이 방광 즉 브레더에 모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광에 모이기 때문에 이 콩팥에 있는 조형제는 거의 다 밑에 빠진 상태죠 자 DIP 같은 경우는 드리핑 인푸전 피에로그라피라고 해서 좀 다량의 조형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IVP와 DIP의 차이점은 조형제의 양이다 그리고 IVP 같은 경우는 이 복부를 압박해서 이 콩팥 촬영을 하지만 DIP 같은 경우는 이 우리 맞는 능결처럼 조형제를 계속 주입하면서 촬영하기 때문에 압박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콩팥에서 요관으로 그리고 방광에 모이는 15분 상인데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그 영상을 봤더니 조형제를 많이 사용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처로 이 전체처로는 이 복부 내에 가스나 어떤 다른 어떤 배변을 유도해서 배변하게 한다거나 그런 전체처로 그런 전체처로 필요하지만 하고요 요즘은 조형제가 좀 잘 보이고 어떤 장비의 발달로 인해서 크게 전체처로 바로 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전체처로 한다고 하면 검사 전날 어떤 생식 익히지 않는 음식을 먹었을 때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생식을 금지하고 마찬가지 물을 많이 마시면 또 가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물도 섭취를 제한시키고 그리고 물 섭취 제한시키는 것을 두 번째 이유는 이 조형제가 희석된다는 거죠 이 콩팥이나 아니면 소변 쪽에 이런 쪽에 조형제가 섞였을 때 조형제가 희석되기 때문에 수분 섭취 제한하는게 IVP DIP 에서는 원칙입니다 자 다음은 RGP입니다 이번엔 역행성이죠 순행성이었고 IVP DIP는 순행성이었고 이 RGP는 역행성입니다 그래서 콩팥의 조형제를 직접 주입할 수 있도록 이 카테타를 요관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카테타 삽입후에 촬영한장하고 조형제를 주입후에 또 촬영한장하고 이 카테타를 삽입받는 카테타를 제거하면서 또 한장 촬영하고 그래서 루틴 체크는 이렇게 카테타 삽입후에 또는 조형제 주입중에 그리고 카테타를 제거후에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pH 또는 AGP 라고 해서 경피 콩팥 천자수라고 있는데 직접 천자에 의한 검사 방법이죠 네 보이죠 직접 천자에서 조형제를 주입하면 조형제 이 컬러 흘러 내려가지 않겠죠 그래서 이 AGP는 이 선행성입니다 순서대로 내려간거죠 역행성 아니죠 직접 천자에 의한 선행성 검사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PCN 전에 검사를 시행한다 했는데 이 PC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폐쇄이 되어 있다 하면 소변 배출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밖으로 배출시키겠죠 네 그래서 내류법으로 하면 이렇게 인공 요관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바깥으로 체내로 밖으로 빼는거죠 이렇게 외류법이라고 하죠 밖으로 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 소변이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방법을 이 PCN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시스토그래피냐 시스토유레스로그래피냐 는 영상을 보고 판단하지 특별히 검사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행성으로 조형제 주입 후에 방광을 채워서 보는 것은 시스토그래피겠죠 아니면 이 조형제를 주입하는 과정 중에 요관을 검사할 수 있는 유레스로그래피도 있고요 아니면 배설하면서 검사할 수 있는 보이는 시스토그래피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 영상을 보고 방광이 꽉 차있다 이렇게 방광을 풀로 채우는 경우는 리플렉스 방광에서 요관으로 역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예 다음 체인 시스토유레스로그래피인데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의 긴장성 요 실금증을 검사하기 위해서 검사하죠 그래서 체인이기 때문에 우리 흔히 말하는 군번줄이 보입니다 체인 시스토그래피 다음은 소파오그래피인데 식도조용술 포지션은 RAO 포지션과 LAO 포지션 AP나 나트라도 촬영하겠지만 특별하게 봐줄 부분이 RAO LAO 포지션입니다 자 RAO 포지션은 이 심장과 이 척주 사이에 있는 홀츠캐리츠강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 검사합니다 그리고 식도 전체의 윤곽과 아니면 식도 상부에 있는 에올타죠 큰 동맥 활에 의한 압박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LAO는 마찬가지로 식도 전체를 볼 수 있지만 이 아래쪽 그 들문 쪽에 이 가로막 아래에 있는 식도를 관찰할 때 검사하겠죠 그 다음에 upper GI UGI UGI 단일 조형 검사 방법이 있고 이중 조형 검사 방법이 있는데 단일 조형 검사에서는 이 점막의 병소를 진단하기 위해서 압박기구를 사용해서 압박을 주문해서 검사하는 방법이죠 즉 충반상 발효을 채워서 압박을 가하면서 검사하는 방법이고요 자 이중 조형 검사는 이 더블 컨트라스트 메디언에서 이 발윤과 발포제를 사용해서 이 평창시키겠죠 위를 그래서 미세평소 관찰하고 아니면 이 점막의 주름이 좀더 자세히 펼쳐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htd 에서 저긴장성 샘창자 조형술인데 이 샘창자는 계속 그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자 일시적으로 마비시킵니다 뭐 부스코파니 같은 것을 투여해서 일시적으로 마비시킨 다음에 이 샘창자가 이 두 배 내지 또는 세 배대로 확대되면 이자 머리 부위에 어떤 이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이렇게 검사하는 방법이죠 지하의 쪽에서는 이 위에 위장에 어떤 해바추 구조만 이해하고 계시면 특별하게 뭐 이렇게 학습할 필요 없습니다 장이 서 있을 때는 이 식도라든지 이 들문쪽 아니면 이런 풍도수 쪽 이 뒤쪽으로 있고 이 12장 쪽이나 이 날문 쪽은 앞쪽에 있겠죠 예 앞쪽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누우면 이 뒤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래쪽이 되고 이쪽이 이쪽이 되겠죠 예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발음 자체는 액체이기 때문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중조형 검사할 때는 공기는 당연히 낮은 데서 이로 높은 쪽으로 이동하겠죠 예 그 올림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수수막증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독특한 수명상에 보이죠 그럼 당연히 서서 촬영한 거죠 이렉트 자 봤더니 이 풍도수 쪽에는 이중조형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충만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쪽이 더 낮게 되어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엎드렸다는 소리죠 예 자 이 부분도 보니까 이 풍도수 쪽에는 충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중조형이 되어 있어요 그럼 반드시 누웠기 때문에 이런 쪽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다는 소리죠 마찬가지죠 왼쪽으로 살짝 몸을 LPO 자세로 튼 자세이고 이런 RPO 예 풍도수가 되어 있죠 오른쪽 옆으로 누웠기 때문에 당연히 이 풍도수가 높아지겠죠 이번에는 그래서 이쪽으로 이중조형은 되고 밑에 충만상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LPO 상태에서 유문동을 관찰하는 예 또는 12장 쪽 샘창자를 관찰하는 방법이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마지막 영상과 비슷한 거죠 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래쪽으로 조형제가 보이고 위쪽은 이중조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충만시켜서 이런 압박한 기구음형이 보입니다 자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이 유지하여 쪽은 우리가 씻습니다 그래서 묵구살 릴리에프 메소드로 해서 점막법 또는 박증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발포제에 의한 이 수투막에 애국이 없이 점막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이 프롱 컴프레이션 엎드려서 압박을 주는 방법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이 전벽과 후벽이 구분이 모여 한데 사실상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압박을 준다 하면 전벽이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는 검사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전벽을 어떻게 검사를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벽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배 복부 쪽에 압박 기우고 넣고 엎드려서 압박을 준으로써 전벽을 관찰할 수 있겠죠 다음은 이렉트 프로젝트입니다 서서 검사할 때는 LPO 상태로 방향을 틀어 보면 이렇게 유의가 펼쳐 보이겠죠 그래서 그래서 도대는 밸브 쪽도 관찰할 수 있고 이렇게 충만상이죠 이중 조용상 이고요 이 부분은 좀 자세히 보시고 이 소망국과 대망국도 관찰할 수가 있다 다음 슈파인 포지션입니다 자 전벽을 관찰할 수 있겠죠 이게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조용제는 폰도수를 흘러 들어가고 이쪽은 이중 조용이 되기 때문에 이 전벽을 관찰할 수 있고 예 아니면 후벽도 관찰할 수 있고 주로 많이 보는게 후벽이죠 예 왜냐하면 발음이 흘러서 코튼 시킨 다음에 입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부위는 후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수파인 상태에서는 이 전벽 보다는 후벽관찰이 주로 잘 보입니다 그럼 전벽을 보기에서는 당연히 프론이겠죠 예 예 자 프론입니다 바로 엎드려서 검사할 수 있는 방법 예 그래서 소막조용은 이중조용이 되고 나머지는 단일 조용으로 충만 되는 상황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소망국과 대망국 그리고 도네넨 밸브 샘창장에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햄프턴 프로젝션이라고 LPO 됐습니다 LPO 마찬가지 후벽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 와이드 앵글을 관찰할 수 있겠죠 예 도네넨 밸브도 관찰할 수 있고요 이렇게 당연히 왼쪽으로 살짝 튼 상태이기 때문에 조용제는 이 풍수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자 햄프턴 포지션 다음 RPO 또는 라이트 나트랄 자세인데 사측기 프로젝션 사측기 자세라 하는데 자 오른쪽으로 누웠기 때문에 이 풍수에 높아집니다 그래서 풍도수는 이중조용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용제가 발음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이 충만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측기 포지션에서는 이 후벽을 관찰할 수 있는데 즉 이 상부쪽에 있는 후벽을 관찰할 수 있고 예 이지정션에 하죠 에소파고스 그 다음에 이 가스트리 위를 말하죠 이 부분이죠 이지정션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숏파라닌 포지션인데 전체의 후벽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 자세 슬다보면 조용제가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동하면서 코팅 시켜서 점막을 관찰하는 거죠 풀온 더블 콘트라스트 메소드 라고 해서 예 r a o 포지션 를 취한 다음에 이 테이블 즉 헤드다운 시킵니다 자 이 이유는 이 점벽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 포지션을 취하는 거죠 예 그래서 트렌드벨러그 해가지고 머리를 머리를 아래로 한 자세 그래서 이 점벽을 관찰하는 방법 그래서 프론에서 복구 쪽에 압박 키우고 놓고 압박을 해서 검사를 한다 아니면 이렇게 프론 더블 콘트라스트 메소드 예 이 자세로 해서 헤드다운으로 점벽을 관찰도 한다 이 방법 그래서 이 점벽을 관찰하는 방법이 이 지하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몰 바워 시리즈에서 작은 창자 조용술이죠 자 먼저 경구법 자 입으로 발음을 투여한 후에 이 대장까지 도달하면 이 검사 방법이 끝나는 이 경구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위 관장법이 있죠 이 12장까지 샘창자까지 투브르 삽입해서 이 발음을 조용 발음을 집어넣어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밀러어버트 투브라는 이 투브 삽입법 예 이 소장에 폐색된 위치까지 이 수온으로 된 이 투브르 삽입 후에 조용제를 집어넣어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완전 역행성 방법은 이 콜론 스터디 하는 것처럼 역행성 주의 받았는데 이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이 완전 역행성은 시행하지 않는다 대장 차량에서 큰 창자죠 눈 자세에서는 이 ascending 콜론과 descending 콜론 쪽에 충만상을 보이고요 왜냐하면 트랜스퍼스 콜론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앞쪽에 있죠 그리고 시그모드 쪽도 보이고요 자 앞뒤 상태에서는 더 앞쪽에 있는 이 트랜스퍼스 콜론 쪽에 충만상이 보이면서 예 뭐 시그보드나 영상 그 영상에 나타나죠 자 데큐비터스입니다 주로 문제에 많이 나오는게 이 데큐비터스 인데 자 오른쪽 왼쪽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이쪽에 시그모이드 넥툼 시그모이드 이렇게 descending 가기 때문에 이쪽이 넥툴가 있죠 이쪽 나이트고요 당연히 자 충만상을 봤더니 주로 오른쪽에 충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ascending 콜론의 외측은 충만상 내측은 이중조영상 이겠죠 반대로 descending 콜론은 내측은 충만상 외측 바깥쪽은 이중조영상 반대로 네프트다트라고 보면 반대겠죠 descending 콜론의 바깥쪽은 충만이 되어 있고 ascending 콜론의 내측이 충만이 되어 있는거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넥툰나트랄도 촬영하게 좋을게 넥툰나트랄 그래서 넥툰 직장암이죠 넥툰캔서를 보기 위해서 이쪽에 직장암이 캔서가 있다면 이렇게 양상이 보일겁니다 이 간격이 상당히 멀어진다는 거죠 이 간격을 가지고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중재적 시술입니다 PTC라고 하죠 예 PTC 경피경관 쓸개관 조용후술 담도의 수술 전에 검사하고 이 폐쇄성 황달이 있는 환자에게만 사용되며 ERCP를 실패했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쓸개에 있는 돌 배치료가 어떤 담도를 배액하기 전에 검사하는 방법인데 PTC PTC 검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PTC Needle 이렇게 들어가있죠 조용제 주입에서 검사하는 방법 쓸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관만 검사하기 때문에 쓸개관이라고 나와있죠 이렇게 검사하는 거 PTC PTC 를 하고나서 아 이거 폐쇄성 되어있구나 그래서 밖으로 배액시킬 필요가 있다 이때는 피그텔 카테타를 삽입하게 되어있죠 그러면 이제 PTC 에서 PTPD 가 되는거죠 PTPD 이렇게 보면 피그테일 카테타가 보입니다 그래서 쓸개의 측 배액의 목적으로 나타나는거죠 그래서 카테타 삽입한거 피그테일 카테타 삽입 이때는 PTC 에서 PTPD 가 되는거죠 그 다음에 OPC락에서 수술 중에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수술 중에 검사하는데 수술 도구가 여러가지 보이겠지만 실제로 국가호시 영상에서는 보여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조형제로 주입하니까 어때요 가지도 잘 보이고 이렇게 샘창자도 보인다는거죠 샘창자 보이죠 선명하죠 직접 주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술 중에 쓸개관 조형수라는 것을 OPC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포스트 OPC 수술 후에 검사를 한건데 자 수술 중에 Ttube 란 것을 삽입시켜 놔요 그래서 Ttube 삽입후에 한 보름정도 15일 15일정도 2주정도 지난 후에 관이 잘 통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하는데 이 조형제를 관을 통해서 주입하죠 조형제를 주입할 때는 반드시 주의할 점은 이 관에 있는 에어를 제거해야 된다 에어로 인해서 돌이 남아있는 쓸개 돌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에어를 제거하고 조형제를 주입한다 그래서 Ttube 형태 보이죠 이렇게 보이고요 수술 후에 슬개관 조형술이죠 포스트오피시 라고 합니다 다음은 EACP죠 내시경을 하면서 예 쓸개와 이자관 조형 검사하는 거죠 EACP 랍니다 이 배설성 조형 방법으로는 쓸개관을 검사하기 어려울 때 내시경을 검사합니다 내시경을 보이죠 내시경을 보이면서 조형제 주입한 것도 보이죠 이렇게 직접 주의하기 때문에 이 쓸개도 관찰 가능합니다 이 쓸개의 음영 보이죠 예 EACP 다음은 EMPD입니다 EMPD 이 내시경적 경비적 담즉 배액수 자 EMPD는 이 내시경과 이 경비단감 배액간을 같이 이용합니다 이 코로 들어가겠죠 예 관이 그래서 이 폐색되어 있는 쓰레기집을 경비적으로 배출시키는 방법 즉 이 코로 빼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external 드렌지 즉 외류법 외류법 외류 바깥쪽으로 빼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쓰레기집을 배액시킴으로써 폐색성 항달환자에게 감흥시키기 한 방법이고요 자 EMPD 이번에 EMPD 아니고 EMPD인데 EMPD는 이 코로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생활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 1주나 2주 같이 단기간이 아닌 이 장기간 동안 쓰레기집을 배액할 때 그리고 또 수술이 불가능한 어떤 유두부에 종양환자나 이 쓰레기관 결석제거 실패했을 때 이럴 때 사용하는데 이 스탠트 삽입시키는 거죠 이 금속성 스탠트를 삽입해서 이 내강을 확보하는 즉 안에서 내강을 확보하기 때문에 내류법 이라는 내류법 다른 말로 내시경적 스탠트 삽입술이라고 하죠 EMPD 이렇게 보면 내시경 들어가 있지만 이 발윤이 보여져 발윤 카테타를 삽입해서 발윤 시킨 다음에 이렇게 스탠트를 삽입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ENBD ERBD ERCP를 쭉 구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 투시조형과 중재적 실수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만 좀 서머리 형태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날씨가 좀 시원해지듯 하다가 다시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